진짜 하고싶어요 뭐? 진짜 하고싶어? 네 얘기해봐 진짜 하고싶다고 한번 표현해봐 진짜 하고싶어요 표현해봐 진짜 아주싶어요 얼마나 하고싶어? 1번, 2번, 3번 3번 하고싶어? 네 하게 해줄까? 네 춤춰봐 그러면 멋지게 춤춰봐 그러면 아빠 얘기할게 그래 춤추는거야? 네 아빠 사랑해요 해봐 아빠 사랑해요 좋았어 에이 에이 봐봐 그거 자르면 안돼 기다려 엄마 잘라요 아빠? 아빠 이거 자르는거 해줄게 기다려 아빠가 해주면 아빠가 해주면 엄마 이거 말해요? 그거 감자튀김이지? 감자튀김 해봐 감자튀김 해봐 감자튀김 칩스 여기 선있지 여기 선 네 이렇게 선 이걸 자르는거야 해봐 보미가 가위를 열어야지 여기 손가락 하나만 넣는거야 두개 넣는게 아니고 빼봐 손 어 이렇게 어어 잠깐잠깐 여기 선에 맞게 쭉 잘라봐 쭉 잘라봐 어 한 번 더 어 또 또 잠깐만 가봐 이거 잡아줄게 야 야 걸려 걸려 가위 어휴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그래가 뭐 그냥 아무 데나 달리지 보미 또 돌려 여기 선 보이지? 가위도 돌려 어디 자르려고 자기 마음대로 자르라고 그래 그냥 여기 잘라봐 또 아니 가위도 아직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3대 이상이니까 보미는 못하지 아직 응 알겠어? 그렇지 옳지 옳지 벌리고 또 벌려서 벌리는게 어렵구나 보미가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이 짧아서 그래 이렇게 그럼 이거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이 짧게 네 아 두 손가락을 넣어 엄마 두 손가락 나에게 엄마 이렇게 해서 이거 두 손가락을 두 손가락 이렇게 두 개를 나오래 두 개를 두 개를 넣고 이렇게 해 봐 다 넣어도 돼 봄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서 해 봐 세 개 넣어도 돼 봄아 알겠어? 세 개 넣으면 더 잘 되지 아니야 두 개 해 봐 세 개 하면 더 잘 되지 두 개가 더 어려워 봄아 한 개 더 넣어 옳지 한 개 더 해줘 손가락 너무 많아 아니야 그래야 잘 돼 이거 벌리는 힘이 그래야 더 잘 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물어 봐 더 잘라 봐 옳지 어떻게 자를 거야 다시 해 봐 여기 반듯하게 여기 잘라 봐 그렇지 또 여기까지 또 깊숙이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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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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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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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멀레바 가위를 뒤로 도망가지 말고 자 그렇지 힘들어 여기야 돼 니가 잘라 놓으면 길고 이제 아빠 아들도 좀 잘라야 deco 너 맘대로 해봐 아들도 좀 잘라야 deco 응 잘라 봐 아빠 아들도 좀 잘라요 deco 아빠 아들도 좀 잘라야 deco 잡아줄까? 쭉 잘라 끝까지 여기까지 잘라봐 니꺼 이거나 집중해 잘라 그만 자를꺼야? 네 쭉 잘라 여기를 쭉 이렇게 감자칩을 만들어야지 거기서 말고 여기서 거기서 자르면 안돼 잘라봐 연습해 자르는거 들고 니가 뜯는게 아니고 이렇게 가위 아빠가 하는거 봐봐 이렇게 가위 가위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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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 세개 들어가면 많이 안벌어져 손 빼봐 두개만 넣고 다시 아니아니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고 그렇지 다 넣지 말고 두개만 넣고 하고 해봐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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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봐 이제 어때요 아빠? 응 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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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돼? 돼요 응 해봐 아빠 아빠 빨리 좀 잘라 주세요 니가 잘라 아빠 아빠 보여줄게 손잡아 여기잡아 여기잡아 아니 엄지 놓고 자 이렇게 자 벌리고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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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하나 둘 하나 둘 되지? 네 해봐 또 또 해봐 혼자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잘했어 계속 연습해 오늘 나와요 응? 오늘 나와요 힘들다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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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말고. 쉽지? 그렇게 하는 거 있네. 여기 모모가 있어요. 눈이 다いた.